조선의 태조 임금이 품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 팔도에 있는 문무 벼슬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건축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들을 골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능력과 일의 양에 비례해서 그에 상응하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전라도에 매우 훌륭한 기술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줄지라도 한양에는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이유인즉 그에겐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 혹시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잡배 놈들이 아내를 넘모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곳의 사업도는 그 기술자를 특별히 불러 한양에 가줄 것을 부탁했다. 이보게 나라님이 부탁을 하는 것인디 나가 이 부탁을 거절을 쳐지가 못된당께 만일 자네가 가서 일해준다면 난 임금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고 자네도 큰 상을 받을 것이요. 자네가 건축에 협력해 주기를 난 참말로 바란당께 도와주소. 그렇게 하여 그 기술자 최서방은 삽도의 강곡한 총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하자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왜 승낙을 했는지 몹시 후회가 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는 그 이유를 물었다. 아니 여보 왜 좋은 일을 앞에 두고 그리 얼굴에 쑤심이 가득하신단가요? 솔직히 이바구 혀보겄네. 자네가 참말로 고운이께 얼매나 잡놈들이 껄떡대겄눈가. 글쎄 가기가 참말로 죽기보담 싫단께. 이윽고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남편을 위로했다. 나 땀씨 그라믄 아무 걱정 마시란께라. 나가 당신 각시로 언제꺼정 몸가짐을 얌전히 하고 있을틴께. 삿도 허고 그리 약조를 혔다믄 지키는 것이 도리 아니겄어. 아내의 위로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최서방은 그날 하루를 고박 아내와 지새고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한양으로 갈 행장을 갖추었다. 아내는 떠나는 남편에게 삼가루가 들어있는 작은 호리병 하나를 건네주었다. 여보, 요 쬐까넌 호리병을 항시 당신 목에 걸어두시오. 아내의 삼가루가 꺼먹게 변함은 나가 뭔 일이 생긴 것인께 삼가루가 안 변할 동안은 내 몸이 깨끗한 상태인께 맴을 놓으시랑께라. 최서방은 아내가 준 작은 호리병을 목에 걸고는 길을 나섰다. 이윽고 한양궁에 도착한 그는 정성을 다하여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조가 일의 진행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 대목수인 최서방이 태조를 향해 바짝 엎드려 절을 하니 태조가 말했다. 그래, 그대가 전국의 일등 목수라 들었네. 이번에 고생 좀 해주게나. 아마 성운이 망구 켜라. 그때 최서방의 목에 매달려 있는 작은 호리병을 보게 되었다. 태조는 궁금해서 무엇이냐고 물었고 최서방은 그 자처지종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왕은 장난기가 동하여 궁에 있는 용모가 수려한 병사 한 명을 불러서는 최서방의 고향에 가서 그의 아내를 유혹해 보라고 시켰다. 왕명을 받은 젊은 병사는 최서방의 고향으로 갔다. 그리고 최서방의 집에 찾아가 하룻밤 잠자리를 구했다. 안에 계시디요. 지는 멀리 함경도서 내려온 선비회다. 밤이 늦어가 하룻밤 신세를 지구자 합니다만. 그러자 최서방의 아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서방님이 큰일을 허시겄다고 한양에 가셔갖고 시방, 집이 넌 나 혼차뿐이어라. 고런 처지는 솔찬이 안 되었지만 딴 집을 찾으셔야 쓰겄어. 그러자 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시방, 밤이 늦었수다래. 헛간해서라도 잘테니 제발 하룻밤 이슬이나 피하도록 해주시라요. 그렇게 한참을 사정하자 최서방의 아내는 말했다. 그럼은 선비님이 헛간서 잔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지라. 쬐까나온 박네들일 텐께 하룻밤 자고 가시랑 깨라. 병사는 그녀의 미모와 고상한 말투에 정말 흑심이 들 정도였다. 최서방의 아내는 잘생긴 병사를 상냥하고 친절하게 잘 접대해 주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그 병사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시가 넘자 병사가 자는 척하다가 최서방의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방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 최서방의 아내가 흑심을 품지 못하도록 방문을 바깥에서 잠가버렸던 것이다. 한편 태조는 매일 최서방의 목에 매달린 호리병을 유심히 관찰했다. 잘생긴 병사를 보낸 지 꽤 여러 날이 지났건만 그 호리병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바심에 못 견디게 된 태조는 자신이 직접 그 여인을 유혹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변장을 하고 두 신하만을 데리고 최서방의 집을 찾았다. 계시오. 나는 지나가는 과객이 올시다. 하룻밤 신세 좀 질까 하오만. 최서방 아내는 듣던 대로 아름답고 정숙해 보였다. 그녀는 젊은 남자 때와는 다르게 별 거부 없이 태조를 맞이했다. 뭐야?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은가? 이윽고 그녀가 밥상을 차려내왔는데 갖가지 반찬들로 밥상이 매우 훌륭했다. 현명한 그녀는 과객이 다름 아닌 태조임을 이미 눈치챘던 것이다. 그녀는 밥상을 옆으로 치워놓고 공손하게 절을 올렸다. 차린 것은 없소만은 싸게 드시랑께라, 대왕마마. 뭐라고? 지금 나를 대왕이라 부르셨소? 그러자 엎드려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처음에 과객님을 뵈었을 적에 눈빛은 제왕의 위엄으로 번뜩이고 있었당께라. 마마헌티서 풍겨나오는 존엄함과 거룩함을 어찌 몰라볼 사람이 있겄어. 태조는 이 여인의 영특함에 놀라 한동안 할 말을 잊었다. 그러더니 최서방의 아내는 각기 다른 색깔로 칠해진 계란들을 밥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대왕님, 이 계란을 한 개 썩 드시면서 고 맛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조는 노란색, 빨간색 색깔대로 하나씩 들어 맛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그런데 껍질 색은 저마다 다르지만 맛은 전부 한 가지로구나. 그러자 그녀가 다시 고개를 숙이더니 아래 웃기가 참말로 황송하오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요 계란이랑 같당께요. 얼굴이 이쁘고 미운 그런 차이는 있을랑가 몰라도 그 속은 다 똑같당께요. 왕께서 지땜식 요런 먼 길을 오셨다면 헛수고하신 것 같당께요. 지는 왕께서 다스리는 한 고을에 미쳐난 백성이라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를 취하실 수도 있당께요. 그런데 현자로 높이 이름이 나신 왕이시니까 이 시상의 모든 욕망이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고 안을 들여다보면 뭐다 덧없고 헛된 욕심이란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탈께요. 태조는 여인의 졸이 있고 사리에 맞는 말을 듣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그렇도다. 그대의 말이 백번지당하다. 그녀가 조심히 내뱉는 말 속에는 감히 왕도 어쩔 수 없는 힘과 엄격함이 스며 있었다. 그래 나의 장난이 심하였구나. 나의 생각이 짧아.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면 미안하도다. 그대의 지조있고 덕성스러움에 왕인 나도 고개가 숙여지는 도다. 내 진심으로 사과하겠노라. 그러더니 태조는 그녀에게 열려 비와 큰 상을 내리겠노라 말하고 궁으로 되돌아갔다. 태조는 최서방을 불러 그간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하고는 그대에게 당분간 궁 근처에 집을 마련해 줄 테니 아내를 불러오게 하여 건축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있도록 하라. 그리고 그토록 현명한 아내를 맞이한 자네에게도 내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네. 그리하여 최서방은 아내를 불러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일이 모두 끝나고 최서방은 태조로부터 다른 일꾼보다 수십배나 많은 돈과 상을 받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정숙하고 현명한 아내 덕분에 왕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고 칭찬을 들은 최서방은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한다. 충청도 물 좋고 산 좋은 어떤 마을에 어질고 동망있는 형감이 어찌나 고을 백성을 위해 일을 잘하는지 그 소문이 자자하다. 자나 깨나 백성들이 어떻게 잘 먹고 등 따시게 살게 할까 늘 고민이다. 그러니 이 형감은 동원에 앉아있을 데가 없다. 아침이고 밤이고 혼자 평복을 입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고을 구석구석을 헤짓고 다니며 민심을 살핀다. 어떤 날은 상민의 복장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호름한 폭포를 입고 변장을 하니 백성들도 그가 형감인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하루는 농부 복장을 하고 장터에 가서 한 상인에게 물었다. 어떠쇼? 장사는 잘 되쇼? 그럼요. 그럭저럭 먹고 살아요. 그렇쇼. 근디 이 고을 현감이 일을 못하는가 보. 왜요? 아니, 그럭저럭 먹고 살면 되거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 이 양반이 시비를 걸러왔나? 우리 현감 나으리가 어떤 분인디 아시오? 당신 이 동네 사람 마쇼? 아니요만. 그러니까 그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쇼. 우리 현감 나으리가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디 아시오?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주먹질을 할 것처럼 화를 낸다. 위아뇨쇼. 내가 잘 모르니께 그랬쇼. 그저 높은 자리에만 앉음은 제 배에 불리기에만 급급혀서 해본 소리요. 다시는 우리 현감님 욕보이는 소리는 하지 마쇼. 현감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을 했다. 그래, 여로코롬 우리 백성들이 날 믿고 따르는디 더욱더 잠을 주려야겠구먼. 이렇듯 칭찬을 도리어 반성의 기회로 삼으니 참으로 훌륭한 현감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날 땀, 그날도 역시 호름한 도포를 잇고 마오를 순시 중이었다. 한참 골목길을 도는데 관설불이 켜진 들창문 사이로 흥얼거리는 노래소리가 들려 호기심에 발떠둠을 해 들창가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니 얼굴에 수염이 가득난 빼재재한 모습의 남자가 열심히 집신을 삼고 있었다. 무엇이 그리도 흥이 났는지 바쁘게 짚을 꼬으며 고개를 까딱거리니 보는 사람도 흥이 날 지경이다. 잠시 후에 마누라로 보이는 여인네가 밤참인지 개다리 밥상에 막걸리에 묵을 몇 점 들고 들어온다. 여보, 이거 한 잔 허구하시구랴? 그거 좋지. 한 잔 허세. 아이들은 모두 코를 드르렁거리며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다.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켠 남자가 아내의 속고쟁이를 들추니 아이고, 얘들 깨유. 깨긴 뭘게. 걱정 말어. 그러면서 바지를 벗으니 아내도 싫지만은 않은지 눈을 곱게 흘기며 주섬주섬 옷을 벗는다. 형감은 얼른 자리를 피하고는 혼자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참 보기 좋은 부부구먼.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고을 장날. 형감은 다시 상인 복장을 하고 장터 주막에 앉아 탁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곳에 있으면 살아있는 고을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참 혼자 앉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손에 집신을 들고 들어온다. 눈에 익은 남자다. 며칠 전 시차를 돌 때 콧노래를 부르던 바로 그 남자다. 형감은 반가운 마음에 그에게 말을 걸었다. 형씨도 혼자 온 듯한 뒤 합석하시것슈. 혼자 마시려니 적적허구먼. 남자는 역시 흔쾌히 대답했다. 좋구먼요. 같이 한 잔여요. 투우는 그렇게 합석하여 대작을 하게 되었다. 나는 저기 사는 김첨지요. 지는 이 고래사는 배서방이라 효유. 탁대기자니 몇 숨배 돌자 형감이 물었다. 아니, 형씨는 뭐가 그리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그러자 배서방이 낄낄낄낄 웃더니 말했다. 처자식 잘 먹고 살고 애들 잘 커주니 찡그릴 필요 뭐가 있슈.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들 얼굴에 시름 한 바가지 덮고 살믄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래요. 이는 저 집 만족하고 살믄 절로 웃음이 나오구먼요. 형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답이유. 참으로 현명한 양반이시구먼. 두 사람은 어둠이 깊어질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헤어지는 배서방의 한 손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줄 참빛과 엿도 잊지 않았다. 다음 날, 모처럼 동원에는 형감과 육방관석이 마주앉아 어제 만났던 집신장수 배서방 얘기를 해 주었다. 공방은 이미 알고 있는 듯. 아, 배서방. 잘 알아요. 사람이 워낙 부지런하고 서녀서 동네 칭찬이 자자해요. 그렇지. 그럼 내일 공금 천량을 준비하게. 착한 사람 헌틴 상을 줘야지. 예, 알것이요. 준비할게요. 공방은 관하출낙계에서 천량을 받아 주머니에 담고 형감과 함께 민정시찰길에 나섰다. 이것저것을 살피다 저녁 배서방 집에 가서는 배서방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리니 역시나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돌아오는 배서방. 얼른 공방이 돈이 든 주머니를 집 앞에 던져놓았다.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한 배서방이 주머니를 집더니 아내 돈이 든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는 다시 나오더니 집 앞에서 둘이 봉거리며 좌우를 살핀다. 그제야 형감과 공방은 자리를 떴다. 다음 날 형감이 다시 장터를 가보니 있어야 될 자리에 배서방이 보이지 않는다. 옆에 있는 상인에게 물어보니 형감도 매우 이상하게 여겨 동원으로 돌아와 공방에게 한 번 내막을 살펴보라 명했다. 자네가 한 번 댕겨와봐. 혹시 어디라도 아픈지도 모르지. 공방이 명을 받고 달려가 보니 배서방이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좌우를 둘이 봉거리고 있다. 아니 여보게 오늘 장사 아니오? 아 공방 나으리 오셨슈. 왜 장사를 안 나간겨? 아 그게 말이오. 그러면서 거금 천냥이 든 주머니를 보이며 분명 누군가가 이걸 잃어버린 게 틀림없는디 주인이 나타나질 않으유. 그래서 헐 수 없이 지가 요러코름 기다리고 있었구먼유. 공방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차며 아이고 이 사람아 사실은 자네가 너무 착하고 성실여서 사또께서 내리신 상금이오. 배서방이 깜짝 놀라며 아니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상금이래유. 당치도 안 오유. 그러지 말고 받아도. 아이고 황송여유. 동원으로 돌아온 공방이 사정을 얘기하자.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고울의 자랑이오. 자랑. 형감은 감동하여 공방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여보게 앞으로 우리 식솔들이 신는 신발은 모두 배서방이 만든 걸 쓰도록 혀. 예 알것이오. 그 뒤로 모든 관청 식솔들의 집신은 배서방이 복점하다시피 하였다. 거기에 배서방 집신을 관청에 납품을 하니 동네 사람들도 모두 배서방 집신을 믿고 쓰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것이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벌써 일꾼만 다섯 명이다. 얼마 안 있어 돈이 쌓이자 깨재재했던 배서방이 판골 탈퇴를 했다. 좋은 비단옷에 가죽신을 신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다. 돈을 벌었으니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은 당연하다. 그러던 어느 장날. 다시 형감이 상인의 복장을 하고 주막에 앉아 사람들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데 뜻밖의 얘기에 깜짝 놀랐다. 그 잊지 않는 겨 배서방 알지. 요즘 돈방석에 앉았다는데 근디 그 사람이 많이 변했다는데 그려 나도 들었어. 어찌나 으스대고 다니는지 눈꼴 시려서 형감은 귀를 의심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넌지시 물어보았다. 배서방이 정말 많이 변했다디까 그럼요. 사람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디 요즘은 뒷짐 치고 기방이나 댕긴다니께 형감은 당장 동원으로 돌아와 공방에게 사실을 알아보라 명했다. 과연 공방이 다녀오더니 사또 나으리 그 소문이 잔말이여요. 맨날 기방이나 댕기고 투컴은 지 옆현네를 뱀다니께요. 왜 지 옆현네를 뱀는겨 서방 잘 만나 잘 살믄 고개나 푹 숙이고 내조나 잘 하면 되지 투기를 하면 되겄냐고 투기? 야! 아마도 돈이 쪼까 생기니께 기방 기생들하고 염분이 쪼까 있는갑서요. 형감은 순간 머리가 띵했다. 아이고! 내가 한 인간 잡지 않았는가? 이 일을 어쩐댜? 밤새 고민고민하던 형감은 잠을 자지 못해 푸석한 얼굴을 하고 아침 일찍 배서방 집으로 달려갔다. 가서 보니 소문대로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고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눈빛이 바뀌었으며 늘 웃던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다. 여봐라! 나 사또요! 배서방은 깜짝 놀라더니 사또 나으리 어쩐 일로 요렇게 일찍 행차하셨대요? 들어가자! 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다. 자네! 어째 요렇게 변했다! 야! 지를 말씀하시는 거래요? 지는 변한 거 하나도 없슈! 형감이 인상을 썼다. 변한 게 없어! 야! 사또 나으리! 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슈! 사또는 순간 분을 참지 못하여 벌떡 일어나더니 그럼은 앞으로 어째 변하는가 보여주지! 나쁜 놈을 시키! 형감은 동원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아픔을 중지시켰다. 그러자 소문이 금세 퍼져 배서방의 거래처도 모두 손을 놓았다. 당황한 배서방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이미 인심을 모두 잃은 터라 누구도 사정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결국 한 달도 못가 일하던 일꾼들도 모두 그만두고 겨우 벌어놨던 돈으로 생활을 하나 이미 커질대로 커진 씀씀이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보산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제야 배서방은 정신을 차렸다. 아이고, 내가 주제 파악 못하고 살았구먼. 곧 동원으로 달려가 사또에 엎드려 사죄를 했다. 사또 나으리, 지가 참말로 멍청였슈. 지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랑께유. 하지만 사또는 강경한 어조로. 이보게, 인자 늦었어. 나가 자네헌티 왜 변혔냐고 물었을 때 자네는 암것도 안 변혔다고 혀짜뇨. 그려 아직도 암것도 안 변혔다고 생각하는겨. 배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만 조아렸다. 근디 나의 잘못도 크구먼. 자네를 믿은 나가 잘못였단 말이오. 그려서 그 책임을 통감여. 나도 사또질 관두고 야인이 될라네. 부디 인자부터는 천만 변호덜 말고 잘 살어. 그리고 얼마 후 그 고울에는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다. 강이고 산에 단풍잎이 흐드러지게 날리고 논밭은 가을거지로 정신이 없다. 논뚝에는 이를 잠시 멈추고 참을 먹는 일꾼들이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는 흥겨운 육자배기를 불러댄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덕배도 육자배기 장단에 맞춰 신명나게 어깨춤을 추며 흥을 돋군다. 덕배자 저놈 쪼까보게 춤사시가 설찬이 쪼구만. 그러니까. 이것 전라도 고창은 메밀밭으로 유명하다. 드넓은 메밀밭은 하얀 눈이 수북이 내린 것처럼 장관을 이룬다. 게다가 동지 딸이 다가오면 눈이 어린아이 허리춤까지 쌓이니 동네 아이들이 모두 눈썰매를 타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저녁 밥대가 되면 엄미들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아이들을 부른다. 야 이눔아 싸게 밥 묵어야지. 이맘때쯤이면 어디나 비슷한 풍경이다. 메밀밭 주인 임첨진은 처음엔 땅을 너무 밟아놓으면 이듬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벗들어오게 막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는 그 넓은 메밀밭에 울타리를 치고는 이전식 입장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전이 아이들에게도 그리 큰 돈은 아니니 눈썰매장을 찾는 아이들이 줄지는 않는다. 이제 열세 살의 덕배는 홀어머니와 함께 닥치는 대로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요즘은 눈썰매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 어머니와 밤새 빚은 만두를 나무 끝장에 담아 팔고 있다. 자 뜨끈뜨끈한 만두 한나의 오전이요. 둘이 묵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난 만두 사시오. 종일 목이 터져라 외치며 장사를 한다. 물론 덕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만두 장사와는 다르게 덕배 만두만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다른 만두 장사의 만두는 이미 식어서 차가운데 덕배의 만두는 언제 먹어도 따끈따끈한 것이다. 그러니 덕배 만두만 팔릴 수밖에. 덕배 어머니의 만두 빚는 솜씨도 좋을 뿐 아니라 머리가 비상한 덕배가 고안한 만두통이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 덕배는 만두통에 뜨거운 자갈을 깔고 그 위에 톱밥을 올려 만두를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니 언제 먹어도 따끈따끈하다. 자갈이 식을 때쯤이면 얼른 달려가 다시 달궈놓은 자갈로 바꾼다. 그걸 모르는 다른 만두 장사꾼들은 며칠 나와 팔다 모두 포기하고 마니 덕배 혼자 독점하다시피 하여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덕배 성 만두 한나 줘서 응 응삼아 여깄다 싸게 만나게 묶으라 그런데 마음 착한 덕배는 돈이 없어서 옆에서 손가락만 빠는 아이를 보면 또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야 일로 와봐라 성의 하나 줄템께 싸게 묶으라 아이는 만두를 받아들고는 넙죽 허리를 굽히고는 좋다고 뛰어간다. 그런데 늘 덕배 만두를 찾는 이가 한 사람도 있으니 같은 동네에 사는 유지 박영감이다. 박영감은 저작거리에서 크게 포목점을 하는 알짜부자이다. 눈썰매장이 시들해지면 장터로 나가 장사를 하는데 박영감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두를 사서 먹는다. 덕배야 만두 쪽가 내놓거라 야 어르신 김이 설설 나는 만두를 꺼내 놓고는 야 한 양 오십 전이란께요 두 양을 건네주며 거스름돈은 되었다 아이고 어르신 고맙구만이라 가끔 박영감의 딸이 전방에 나오는데 이름은 수경이다. 덕배보다 한 살 더 많아 열네 살이며 곱게 머리를 닦고 늘 미소가 떠나질 않으니 덕배는 어느 날인가부터 외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언감생심이다. 그렇게 당돌하고 당찬 덕배도 수경이가 있으면 똑바로 고개도 들 수가 없다. 어느새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제 제법 총각피가 나고 통 밑엔 까맣게 수염이 올라오고 있다. 어느 날 비가 몹시 내리던 날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슈룹을 쓰고 가는 수경이를 만났다. 여기서 슈룹이란 조선시대 돈 많은 집에서 종이에 기름을 먹여 만든 우산을 슈룹이라 합니다. 할 수 없이 아가씨와 같이 슈룹을 쓰게 되어 나란히 걸으니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듯했다. 그런데 슈룹이 작아 아가씨의 오른쪽 어깨 소매가 모두 젖었다. 마을 초입에 들어섰자 덕배가 아가씨 지는 여기서 뛰어가면 된단께라 고맙구만이라 하고 저를 꾸목하고는 뛰어가기 시작했다. 아니 덕배야 집 거점 가드라고 난 괜찮단께 하지만 덕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집을 향해 달렸다. 아가씨 고맙구만이라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박영감의 포목점으로 갔다. 어르신 만두 왔당께요. 오냐 싸게 오니라. 오늘은 여섯 개만 내놓더라고. 수경이가 꽃불에 걸려 아파 못 나왔은께. 순간 덕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꽃불이요? 아가씨가요? 응. 아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몸이 쪼까 젖은 것 같더만 그새 꽃불이 걸려불었어야. 덕배는 수경이의 꽃불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니 죄스러운 생각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래. 한양이지. 하며 만두값을 내놓는데. 아니오라. 오늘은 안 받을랑께라. 만나게 잡수쇼잉. 하며 불이 났게 포목점을 빠져나왔다. 아니 덕배야. 싸게 이 돈 갖고 가랑께. 하지만 덕배는 곧바로 의원 집으로 달려가서는. 의원님. 꽃불에 걸렸당께요. 누가. 니가. 아니오라. 아는 아가씨가 꽃불에 걸려불었어라. 약조가 주시오. 응. 조가만 지둘려보더라고. 한참을 기다리니 약재를 건네준다. 아침 저녁으로 달여 먹으면 곤방 나을 것이오. 야. 고맙구만이라. 덕배가 박영감의 집으로 가서는 모숨을 불렀다. 저 성님. 이거 수경 아가씨 곧불 약인께 싸게 다려드시라고 하시오. 아니. 니가 어째 아가씨 약을. 자세한 건 낭중에 약을 할 것인께 싸게 전해주시오. 오냐. 알겄다. 그 뒤로 덕배는 그동안 했던 만두 장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장사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동네 박물장사를 하는 김천댁이 놀러와서는 깜짝 놀랄 일을 전해주는 게 아닌가. 성님. 글씨에 포목점 허는 박영감 집이 쑥대밭이 되불었다는구만요. 아니. 왜? 무신일 땜씨 그리 되불었단가? 옆에서 듣고 있던 덕배도 깜짝 놀라며. 고것이 참말이오라? 그라믄 참말이제. 박영감이 이승을 하지커고 아들이 포목점을 맡아 해왔는디. 갑자기 불이 나서 몽창 태워불었단께. 게다가 옆집 거정 불이 올마부터 새집이나 새까맣게 타불었단께. 아들은 또 온몸에 화상을 입어 못 움직이고 갖고 있던 재산도 불에 탄 옆집에 보상여주느라. 싹 다 탕진해 불었을 것이오. 글문, 수경 아가씨는? 잉? 시방은 오빠 병수발 헌다고 사람 꼬라지가 꼬라지가 아니여. 덕배는 당장 그동안 처지가 너무 달라 포기하고 잊고 있던 수경 아가씨에게 달려갔다. 덕배가 초라한 초가짐 앞에서 서성히는데 방문이 열리며 수촉해진 수경 아가씨가 나왔다. 둘은 순간 눈이 마주치고 잠시 멍하니 서있다가. 아니, 덕배 아니여? 아가씨. 덕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음, 잘 있었는가. 덕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수경 아가씨를 바라보다가. 쪼까만 지둘려주쇼, 아가씨. 아니, 고것이 무슨 말이오? 지가 곤방 돌아올 것인께 지둘려주쇼. 수경이는 곧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덕배는 눈물을 그렁이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포찜 하나만 달랑매고 덕배는 고향을 떠났다. 2년의 세월이 흘렀다.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날. 말끔한 모습의 덕배가 말을 타고 마울로 들어서고 있다. 옆에는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망아지에 가득 김을 싣고 따라오고 있었다. 덕배는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가서는 절을 울리고 바로 수경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가보니 이미 그 집은 폐가가 되어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았다. 덕배는 당황하여 수경 아가씨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한참 만에야 소식이 들어오니 어떤 나이 많은 천석군의 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덕배는 믿을 수가 없었다. 첩이라니 지금까지 한양에 가서 그토록 많은 수모를 받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수경 아가씨가 기다린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었다. 다행히 덕배는 만두를 팔았을 때처럼 운과 실력이 따라주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다. 지둘려 준담소 첩이라고? 덕배는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며 당장 그 집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리고는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많은 머슴들이 덕배를 보며 누군디 막 들어온단가? 나는 덕배라고 허는디 혹시 여구 수경 아가씨가 어디있소? 어시오? 수경 아가씨? 그런 사람 없단께? 그러면서 한참 숙떡거리던 머슴들 중에 한 나이 많은 머슴이 말했다. 아, 수경 아가씨람은 혹시 1년 전에 빛 대신에 들어온 그 말없는 처자 아니요? 그것이 누구요? 어디 있단가? 그때였다. 시끄러운 소리에 구경 나온 많은 한여 가운데 눈에 띄는 여자가 있으니 꿈에 그리던 수경 아가씨였다. 아가씨! 덕배가 소리치며 그 앞으로 가자 수경이는 덕배를 보고 펑펑 눈물을 흘린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던가요, 아가씨? 사연은 이로 했다. 오빠 병간호를 하느라 한 동네 사는 천석군 송첨지에게 돈을 빌렸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돈을 갚을 수 없던 참에 돈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며 송첨지가 첩을 제안했으나 죽기로 거절하고 결국 이 집 한여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다행히 첩이라는 소문은 낭설이었다. 덕배는 그 사실을 알고 당장 송첨지를 만났다. 수경 아가씨를 데리고 가겄소. 그러면 빚을 쬐 건가? 얼만데요? 오천 양에 이자가 천 양이요. 터무니없는 이자였지만 모두 갚아주고 수경 아가씨를 데리고 나왔다. 두 사람은 곧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가서 큰절을 올렸다. 엄니, 아가씨하고 혼례를 올리거소. 그리하여 두 사람은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성대하게 혼례를 올렸다. 첫날 밤, 덕배가 수경 아가씨에게 말했다. 아가씨, 아니지, 인자넌 여보라 해야지. 여보, 비가 쏟아진 날 당신하고 함께 썼던 슈룩을 잊을 수가 없었당께. 그래서 고 슈룩을 쫓아 개선여서 종이가 아닌 인조견으로 맹근 슈룩을 발명여서 한양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당께. 당신 아니었음사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오. 아니어라, 서방님. 두 사람은 뜨겁게 서로를 안고 달콤한 첫날 밤을 보냈다. 송선달이 하루는 첩첩산중을 걷다. 다리가 아파 바위 위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뱀 한 마리가 돌 틈에서 나오니 송선달이 놀라 도망치려는데 뱀이. 여보시오, 선달님. 깜짝 놀란 송선달이. 아니, 너는 뱀이 어찌 사람 말을 하느냐. 나는 이승에서 벌써 200살이나 먹은 구렁이여. 이 말하면 사람 말하는 게 무언 놀랄 일이겠어. 그러니 잠시 앉아 내 말 좀 들어보소.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말해보렴. 그러자 고리가 먼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들어보시오. 난 늘 머리에 부속물처럼 매일 달라붙어 다니고 머리가 언제나 나는 제쳐두고 뭐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니 정말 불공평하회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도 뱀의 일부이거늘 나를 하인처럼 끌고 다니니 도무지 말이 되질 않습니다요. 그러자 뱀의 머리가 답답하다는 듯. 여보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자네는 앞을 볼 수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절대 나는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네. 자네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는 것일세. 그러자 고리가 코웃음을 치더니 말했다. 저 말하는 꼬락선이 좀 보소. 난 그런 위선적인 말에는 실증이 난다고. 매번 나를 위한다는 구실로 제 마음대로 하잖아. 여보게, 어찌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 보시오, 선달님. 이러니 제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을 좀 주시구랴. 그러자 송선달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렇다면 간단하지 않은가? 꼬리에게 정권을 이림해 주게. 그러면 되지 않겠나? 그러자 머리가 고리를 향해. 좋다. 오늘부터 내가 날 인도하거라. 그러자 고리가 의기양양해지더니 그래, 좋다. 내가 이끌 테니 따라오게. 송선달과 헤어진 구롱이는 꼬리가 선봉이 되어 기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눈과 귀가 없으니 얼마 가지 못하고 토랑에 빠져버렸다. 아이고, 여기가 어디냐? 머리야, 아이고, 뱀 살려? 머리는 천신망고 끝에 사력을 다해 간신히 토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꼬리야, 이제 알겠느냐? 하지만 꼬리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한 번 실수한 걸로 그리 말하는가? 자네는 매사가 그렇단 말이네. 그리고는 다시 앞장서서 기어가는데 구롱이가 좋아하는 산딸기 밭이 나왔다. 꼬리는 좋아라 하고 산딸기를 먹기 위해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앞뒤를 판단할 수 없는 꼬리는 가시 덤불 속에 몸이 끼어 옴짝 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움직이면 더욱더 가시가 박혀 고통이 더해지니 다시 머리에게 말했다. 머리야, 어찌 좀 해보거라!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온 탓에 머리도 어찌할 묘한이 떠오르지 않는다. 할 수 없이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다시 가까스로 덤불 속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구롱이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기어가고 있는데 이번엔 불 속을 기어 들어가는 것이다. 아이고 뜨거워라! 이건 또 뭐냐! 순식간에 꼬리에 불이 붙었다. 고리가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자 절박해진 머리가 어떻게든 꼬리를 구해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꼬리도 다 타버리고 머리도 새까맣게 타서 역할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숲검대기가 되어 죽었다. 머리는 결국 맹목적이고 고집센 꼬리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누가 그랬던가 머리 나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 송선달은 잠시 구롱이의 결말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언제나 머리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 꼬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자를 선택하면 그런 자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이라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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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